한식품 프랜차이즈 전문 업체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 식품을 기부했습니다.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응원하기 위해 두 끼 떡볶이와 볶음밥 밀키트 5천 세트를 전달했고 3천만 원 상당의 물품들은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15곳 동대문구 지역 복지기관에 전해졌습니다. 두 기관은 이외에도 저소득가정 결연 지원, 식품 나눔, 상담을 위한 식사권 지급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.